자 다음은 갱신허가, 허가조건의 개항과 갱신허가 신청인데요. 이것은 부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는지 한번 맥락 잡아볼까요? 자 먼저 우리는 지금 총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총론에서 서론이 끝나서 일반행정작용법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일반행정작용법의 의미도 앞에서 했습니다. 일반행정작용법 중에서 개별적 구체적 교율인 행정행위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행정행위의 성질로서 앞시간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그리고 그 구별실이 소송구조에서는 본안판단의 이법성 심사 방식에 있다.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행정행위의 종료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행정행위의 종류로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허가, 특허, 인가, 예의적 승인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위치가 어딘지 맥락을 정확히 잡을 줄 알아야 돼요. 행정행위 파트에서 행정행위의 종류로서 지금 허가가 나오고 있어요. 허가 다음에는 특허나 인가나 예의적 승인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봅니다. 갱신허가는요. 허가 자체를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한다는 말은 뭐냐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허가를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허가라는 것은 연장허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는 것은 기한이라는 건 날짜가 붙어있는 거죠. 허가를 2년 동안 허가해준다. 이것이 허가 조건의 기한이냐 아니면 허가 자체의 기한이냐. 이게 나중에 부관에서 나오는데요. 만약에 기한이 2년이 붙어있다면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는 것은 2년이 나중에 허가 붙어있는 이 조건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바꿀지를 결정한다는 거고 허가 자체의 기한이라는 것은 이 기한이 허가 그 자체가 딱 2년만 존속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익적 허가와 관련해서 2년 조건이 붙었는데 허가 조건의 기한일 때와 허가 자체의 기한일 때 뭐가 더 좋을까요? 나한테 수익적 처벌은요. 계속 이어지는 게 좋겠죠. 허가 자체의 기한이면 이 2년은 허가 자체가 딱 2년만 존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허가 조건의 기한이면 이 2년은 조건이 성취됐을 때 다시 갱신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는 이게 더 좋겠죠. 허가 갱신에 의의가 나오고요.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조건의 기한인지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판례가 핵심입니다.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으면 허가 조건의 기한이다. 키워드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 조건의 기한이고 만료 전 신청을 하면 갱신 신청이 됩니다. 이때 거부는 갱신허가 거부가 돼요. 이건 좀 어려워서 나중에 좀 자세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간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파트네요. 이런 부분은 기본 강의에서 좀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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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